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포항 출신의 구성윤 선수가 팬들이 주는 MVP 상금 천만 원을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. 구성윤 선수는 또 어제 저녁에는 청하면 독도체험연수원을 방문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19명의 어린이들에게 유니폼과 축구화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. 구성윤 선수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청림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했지만 축구부가 해체되는 바람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가 현재는 제1리그 콘사도레 사포로 와서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.